구독해주세요. 하트 뽕 어? 뭐지? 유령인 거 어 맞아 뭔가 유령이 염력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 어? 근데 왠지 좀 귀여운 유령인 것 같은데 맞아 생긴 건 좀 귀여운 유령인데 이 녀석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엄청 나쁜 짓만 한다고 사람 몸에 비기가 된다고? 응 그렇다니까 뭘 끔찍하다 그럼 우리 이 끔찍한 게임 한번 하러 가볼까? 좋아 좋아 한번 해보자고 그럼 우리 이 끔찍한 게임을 다 같이 해보자고 레츠고 어? 맨홀 뚜껑? 맨홀 뚜껑으로 무슨 나쁜 짓을 하려는 거야 어? 뭐야? 안돼! 나한테 오지마! 어? 뭐지? 오 재밌겠다 아 안 된다고! 오지마! 어? 난 누구인가? 어? 뭐야? 몸이 내 맘테로 옮겨지지가 않아 으악! 어? 잠깐만! 야! 이히히히히히 꼴잼! 으하! 네이히히히히히히히히이! 으하하하! 동통의 반트리만 어떡해! 이게 바로 악마거든! 히히히히히히히히 좋아! 그럼 나랑 바꿔보자! 뭐 그러지 뭐! 이번에는 뭘까? 어? 이번에는 내가 악마네? 어? 잠깐만 잠깐만! 저 끝에 서있는 게 나야? 그건 모르겠고! 어 어디로 가는거야 야 잠깐만 안돼 좋아 좋아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어 안돼 안돼 저 친구만은 제발 안돼 안돼 야 이건 게임이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잖아 적당히 좀 하라고 우와 모래성이다 우리 친구가 모래성을 정말 열심히 정성껏 쌓았네 그래서 내가 왔지 야 안돼 이 악마 녀석 오지마 광대야 출동 어 안돼 꼬마야 미안해 안돼 도저히 할 수 없어 안된다고 난 갈 수 없어 아 안돼 잠깐만 안돼 조금만 기다려봐 애가 열심히 만든거잖아 안돼 이거 너무 심하잖아 좋아 그럼 이번엔 내가 악마다 어 아이가 생일인거 같은데 우와 생일파티가 열리고 있어 광대도 와있고 정말 재밌다 후후 그럼 준비됐지 그렇다면 악마 출동 저흥ord 어흑 어흑 어허 stole 안돼 나 저리로 가기 싫다고 어허 저 좀 악력으로부터 구해주세요 헤헤허 엥허luence 점점 더 괴로워지지 어허 안 돼 아 잠깐만 얘는 또 왜이래 야 광대야 안된다 아이들은 천진난만하잖아 안된다 절대 안돼 안된다고 악마같은 게이머 여긴 또 뭔데 우주인들이야 우주에서도 악명은 활동한다고 안돼 이번엔 또 무슨 나쁜일을 저지르려고 하는거야 안된다고 친구야 니가 할래 왜 안돼 얘는 안돼 꿀재미다 안돼 저 버튼을 누르라고 안돼 제발 얘들아 안돼 뭐야 다들 임포스터인가 뽑기 뭐야 이게 이게 악명 얼굴이야 내 눈 이번엔 뭐지 이번엔 내가 악명이다 저 아가씨한테 살포시가서 찢어버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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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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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고 뭘 하라고 신호등 컨트롤러 안돼 나 만질 수 없어 신호 체계가 엉망이 된다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다고 조심해 조심해 재밌게 보고 있다면 좋아요 한 번씩 둘러줘 진짜 어허 Bye 뭐하고 화장실 안 돼! 두고 보라고! 재랑이 너! 두고 봐! 허헉! 안 돼! 잠깐만! 아이들이 미술놀이를 하고 있잖아! 안 돼! 내가 뭐라고 했다? 안 된다고! 아이들의 미술시간이야말로 소중하다고! 허헉! 아이들아 미안해! 뱉지 마니까 재랑이 넌 한 번 더 해! 뭐야! 한 번 더 한다고? 허헉! 안 돼! 후후! 울지만 말고 출발하라고! 허헉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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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! 저 차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안 돼! 저 차에 악령을 집어넣으면 사고를 낼 거라고! 아! 안 돼! 어? 여긴 어디지? 으하! 축복의 결혼식 날이야! 제발 신랑 신부를 괴롭히지 말아줘! 으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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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으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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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저히 못하겠어! 신랑 신부들아 미안해! 으하! 이 게임 정말 제 정신이야! 급히! 허헉! 미안해! 이번에 나야! 으허헤헤헤! 벌써부터 미안해 하나! 출발! 오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저리로 가면 안 된다구! 허! dealing! 끊었다! 저 동산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! 안 돼! 뭐야? 몇 단계나 거치는 거야? 으아아악! 으하핫! 나쁜 사람! 나쁜 사람! 어? 안돼! 뭐야? 또 나야? 아이들이 지금 블록 놀이를 한다고! 안돼! 나 할 수 없어! 나 할 수 없어! 나 나갈래! 나갈래! 살려주고! 얘들아! 선생님을 용서해! 으헝! 여기는 교도소잖아! 야! 무슨 일을 지키려고! 으헝! 야! 나한테 뭘 시키는 거야! 어헉! 안돼! 설마! 안돼! 강력범을 풀어주다니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이번엔 복수라고! 야! 안돼! 이게 뭐야? 끝까지 가보면 알게 될 거라고! 호호호! 제발! 농부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야! 야! 안돼! 잠깐만! 야! 뭐 하니? 아하! 야! 흑! 이번엔 또 어쩐 나쁜 짓을! 이거 뭐야? 공사 현장이잖아! 근데 하필 왜 위험하게 전기가 흐르고 있어 안돼 할 수 없어 안돼 안돼 시키지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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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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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버튼만은 안돼 눌러지마 안 맞게 이마 자 오늘은 마스터 퍼펫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플레이 봤구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꿈토띵